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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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들어오시는데 왜 여기로 오셨지? 그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에 점을 보러 오는 게 당연한 건데 나는 처음으로 손님을 보면서 여기 왜 오셨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동호회인 줄 알고 이제 그때 여기에 이런 거 봐주는 그게 인터넷인가 전화로 해갖고 저기 왔더라고요 지역별로 연결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다른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는 이런 거 기술이나 하는 거 워낙 인맥이 좋으니까 60년 공무원도 하고 은행원도 하고 일본에서 내가 주재원도 하고 외환은 오사카 지점에서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경에서 물장사 우리가 말하는 물장사 술장사 다방 목욕탕 저는 물장사라고 그래요 지금 중국사람하고 살고 있고 워낙 일구분말로 대꼬벗고 굳힘이 너무 심하고 우리 엄마 잘하는 말인데 대꼬벗고 그래서 나는 이런 쪽으로는 나도 좀 이렇게 배워서 좀 이런 사람들을 가르친다든지 아 좋죠 그런 쪽이 많습니다 인맥이 워낙 또 다양하잖아요 상관 와가지고 대학교 야간대학 야간대학원 또 뭐 일본 갔다가 중국 갔다가 지금도 옷 복장이 그죠 뭐 뭐든지 외국어를 3개국어합니다 네 근데 요즘 이런 불경기 3개국어 해봤자 그쵸 별 도움도 안 돼요 해외여행 갈 때나 하지 야 이게 왜 이런가 열심히 살고 하는데 항상 그러고 이게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뭐 욕심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 그거는 맞아요 욕심이 많으면 뭐 저 뭐고 금치산자 몸 불구자들이 사고칠 리 없잖아요 집에 들어 앉아 있고 그러면 되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또 기질이 그렇죠 워낙 활발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하니까 나는 대구지역 대전 뭐 이런 모임은 그런가 하는가 싶어갖고 그래갖고 차 몰고 오려고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모임 뭐 이제 이런 뭐 이런거 사주나 명리학 이런거 예 그날 와봄만 아래 이카드라고 통화를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가 싶어 이래 왔는데 내가 세워 생년월일 대반이 깨뿌니까 하 하 그래 어쨌든 뭐 그래 내가 같은 사람은 그 죄송합니다 그래 딱 보니까 어때요 보는 것도 사주로 푸는 게 있고 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다 아니고 그냥 대대로 무당이 내려가지고 예 저도 이제 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아 사실 뭐 공부나 뭐 이런걸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요 아 예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막 이러다가 아 이제 집에서 이제 외가출로 신가출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 친장 엄마도 못 다니고 할머니도 못 다니고 다 못 다니거든요 아 신바다 갖고 한 네네네 아 무녀입니다 무녀 아 그래요 예 공부 없이 직업이라서 그쵸 아 그렇구나 동호회인지 알고 오셨다니까 예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아요 지역별로 예 그리고 길다리에 와봤어요 나 당황스러워 그리고 일하다가 그죠 일하다가 나는 뭐 청소 용역 이런 것도 남들이 그래요 너는 대학원까지 나오고 쓰고 있는 사람이 아유 저는 뭐 그런거 예 그런거는 뭐든지 일을 하는 거고 시절 인연 가잖아요 예 그때 그때 그죠 맞죠 그런데 자꾸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고 울증은 없어요 예 활달하고 예 울증은 없는데 울증 있으시면 여기 오셨겠어요 그 모임에 네 울증은 없는데 뭔가 이 자꾸 이 팔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데리고 벗고 네 데리고 벗고 그래서 지금도 중국사람 오고 있는데 중국사람이 곧 오거든요 오는데 중국은 우리하고 틀려서 성과 성 사이에 가는 것도 격리 이런 거에 코로나가 나오면 일주일간 격리해야 되고 하여튼 되게 까다로워요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 완화되는 추세인데 전에는 뭐라고 하더라 2주를 격리를 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검사하고 증을 받아야 되고 머리 아파요 그래서 내가 맨날 집사람하고 매일 전화를 하니까 정치 얘기하면 싸워요 공산돈 너무 시키들 우크라이나 시진핑 시진핑 그러고 대단히 치우고 한국에서 살자 이러면 저는 이제 귀환은 안하고 영주권으로 왔다 갔다 조선족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하고 웨이하이 집을 정해 이사를 왔어요 저 할빈에 있다가 그래서 딸은 남중이 남중이 너무 덥고 너무 덥고 웨이하이가 바닥 가거든요 한국 같으면 뭐 인천만큼 크지는 않고 그런데 거기서 민박이나 치고 내가 외국어로 몇 개국 가니까 일본말 중국말 섞어가 그래가 한국 사람 받고 그래가 살자 이제 극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야지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 이 사람이 명의 사주라는 게 뭔지 나는 모임빵 이런 거 하면 그래 그 사람이 설명을 하면 될 건데 예 거기 가보세요 편안하게 그냥 누가 그래요? 근데 그때 요거 해주는 분 우리 여기다 촬영 잡아주는 사람이요? 예 여기 여기 배정해 주는 사람 아 배정해 주는 사람이 나 누군지 모르죠 그래 그때는 저쪽 경기도라고 하던데 경기도라고 그때 예 그래가 일로 음 아니 명리나 사주나 이런 거 공유하실 거면 대학교에도 요새 그런 거 모집을 많이 하고요 예 예 실제로 이 신도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버님 또래 계시거나 이제 이러면은 이쪽으로 막 사주를 풀어가지고 공부하고 싶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 예 그러면 거기 대학교에 그게 이제 수강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무 데서나 또 평생교육은 이런 거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싸해요 저렴하고 아 그래서 특강으로도 들을 수 있고 예 근데 요새는 서점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다양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전문적인 서적 같은 그런 걸로 취급이 돼가지고 가까운 뭐 동네 불교상 가셔도 그런 책이 많고요 그렇게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뭘 풀어서 하거나 이러는 입장이 못 돼가지고 음 아 아 그럼 어떻게 어떻게 봐줍니까 제가 이런 걸 안 봐가지고 한번 본 김에 또 또 이제 송화 선생님이 또 저 같은 사람을 알면은 서로 또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워낙 해외에 아니 식사하러 오세요 아니 뭐가 이렇게 잘 맞는 게 뭐냐면 저희 신랑도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아 저 분이 아니에요 저기는 여기 PD님이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저기하고는 잘 안 어울리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아깝다 맞지 맞지 이거 맞아요 재밌어 그러면 제가요 제가 한 3분만 제 소개를 할게요 예 내가 상고를 다 왔거든요 왜 자꾸 웃었어요 상고를 졸업했는데 내구 상고 나오고 은행 다니면서 영남대학 또 그 뒤에 또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리고 은행원으로 스무 살에 철도 들기 전에 네 그래갖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또 중간에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뭐 명예퇴직이 생겼어요 IMF 끝나고 네 은행은 뭐 경기 안 타니까 그렇죠 IMF 명태가 생겨갖고 퇴직금을 뭐 3년 치를 더 주고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여차저차해서 또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 일본에 가서 목욕탕 하고 또 와가지고 그래갖고 마흔 둘에 아 들어오기는 마흔이 들어와가지고 마흔 하나에 도청공무원이 또 됐어요 아 인생을 또 새로 사는 거죠 그렇죠 정식공무원으로 들어갔어요 통역관으로 네 그때 또 높은 분이 또 아는 분도 있었지 세상에 그냥는 안 되거든 그래갖고 살다가 그럼 또 이혼을 하게 돼 아 얘기 다 했으면 안 되잖아 아 아시면 됩니다 대꾸붓고 가 그러고 성격이 활달해요 외국어 삼계국어 그러고 그 뒤에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미 다 한 세월 지났지만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야야 너는 성격이나 기질이 혈액형은 A형이지만 기질이 너는 그 연기자 뭐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영화배우나 이런 쪽으로 갔으면 잘 됐을 것이다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국노래자랑에도 몇 분 나갔었어요 노래하는 거 그죠 네 그럼 또 노래도 나훈아처럼 내꼬라지 비슷한 거 내꼬라지? 내가 아파보여 아니 내 인생 역전하고 비슷한 거 있잖아요 내꼬라지? 네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면 꼭 내 처지하고 비슷한 거 내가 바보야 흠 이런 거 이런 거 울긴 왜 울어 뭐 원짱 네 그래도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급한데다가 그런 걸 해서 내가 푸는 거죠 그런데 악하고 이렇지는 못해요 그런 정도 많고 이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상고 나가서 은행 다니고 그죠 이게 내가 물론 자기 인생 어떤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처럼 한번 살아보니까 차라리 그죠 그런 쪽 말고 아니 처음부터 뭐 센 쪽으로 갔으면 은행은 이거는 뭐 주는 월급 받고 또 아닙니다 그때는 은행당 들어가기가 얼마나 저기했었는데 그때는 좋은 직업이라 그랬죠 그럼요 지나고 뭐 지금 또 청소하고 바퀴벌레 약치로 아이고 그런 게 데코버크가 심한 저기보다는 말 그대로 진짜 엄마 말대로 어머니 말씀대로 그니까 기질이 있고 탤런트 기질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풍요에 굉장히 능한 분이시고 굉장히 이 양 무릎을 양 무릎에다가 기생을 지고 있어도 저 가슴 안 만지신 분이에요 소리나 듣고 폭포순환 맞게 생겼지 사주파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음주감호에 능하고 이런 어 한량 기질이 굉장히 있는 사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풀지 못하고 계속 억압된 상황에서 책임져야 될 일들도 자꾸 늘어가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서 풀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 이제 이런 원통한 것들도 당연히 있으시겠고 뭐 내가 나다 뭐 이렇게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교류 있게 사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버지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일단 그리고 건강을 보자고 하는 것 같으면 건강상에 크게 이상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없으시기 때문에 장수하시겠고 오셔서 만약에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저희 신랑도 중국에 있어요 한국인인데 회사 다녀요 네 코로나 터지고 나도 3년 넘게 못 봤거든요 근데 나도 못 가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격리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요새 힘든가 보더라고요 다 같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막내 오빠도 이제 장가를 가는데 진짜 중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10월달에 이제 혼사를 치러야 되는데 거기 이제 사돈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지금 중국에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코로나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맞아요 저희는 경제 얘기나 정치 얘기하면 싸운다는데 저희는 이제 돈 얘기하면 싸우거든요 아 아 회사 있어요 그냥 회사 당겨요 아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동경 유학 하셔가지고 우리 친정 아버지가 만주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좀 되게 이렇게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들릴 때 있으면 저 집에 이제 굿 없이 이렇게 정을 볼 때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때 연락 한번 하시고 되시면 식사라도 하러 오세요 예 요전환이죠 네네네네 그래서 내가 원래 트롯도 이걸 배웠는데 뭐 아니 근데 너무 잘하세요 트롯도 이걸 배웠는데 와 이래 와 절에 가서 이렇게 막 북치고 하는 분 있잖아요 네 그걸 배워보래 그래 이제 예를 들어갖고 뭐 창 비슷한 거 네네네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런 거 이러면 또 막 배웠어요 네 그리고 너 그런 거 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절에 그죠 천대제 할 때 그냥 시다바리 따라가서 좋죠 그런 것도 없는데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하면 안 좋겠나 괜찮죠 네 그럼 그쪽으로 좀 배워놓을까요? 좋죠 배아가 그죠? 우리 송하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그죠? 아 제자가 되시랍니까? 아니 이런 쪽으로 저도 좋죠 좋죠 저 뭐 연예인이나 저런 쪽으로 내가 길 안 갔으니까 맞죠 네 남들한테 영향을 주고 보람있는 일을 하면 안 좋습니까? 좋아요 저도 그래요 돈을 벌든 안 벌든 그렇지요? 이게 무속이 또 황해동 하신들은 또 화려하고 이제 하는 행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못 풀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무속을 하지만 무녀로써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연예인 막 값도 떨고 싶고 막 이제 남들한테 대외적으로 나가고도 싶고 막 이런 기운들을 구판해서 풀다 보니까 화려한 옷을 여러 번 갈아입고 뛰고 노래를 하고 악기를 다루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도 풀고 맞아요 그러면서 진짜 한이 서리면 시컷 귀신에 실려서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런 굿을 마치고 행위를 마치고 나서 잘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보람이죠 돈 몇 푼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아니 아니 제가 배울 거는 많고요 사회생활은 뭐 내가 아무래도 이것저것 많이 쓰니까 네 친구들 부동산 하는 거 뭐 뭐 건물 매달리기 갖고 외줄 타는 것도 해봤고 예 네 그런데 뭐 하여튼 끼는 많다 갑디다 예 뭐든지 사람 만나는 거 겁 없이 하고 그런데 왜 사는 게 이렇게 변화무성하고 또렷한 이 분야의 한 분야의 달인도 아니고 이것 질검 저것 질검 왜 이렇게 사는 건지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아무리 봐도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크게 나쁜 건 없습니까 전혀요 없습니다 건강만 유지하시고 잘 좋은 생각하시고 어 표현하시면서 사는 것도 너무 좋아 보이시고 예 나중에 노래방에 한번 한번 가져갔습니다 좋지요 그러면 나중에 서른이가 알고 지냅시다 네 문자 하시면 진짜로 딴 게 아니라 신도들이 제가 집에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보름에 한 번이든 와서 모임을 해요 신도들이에요 근데 이런 무속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때 오셔서 또래분들도 계시고 엄마도 있고 이제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차도 한잔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씩 연락도 주시고 네 다 봤어요 진짜 하하하 하하하